우리 시대에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주요 철도노조가 바이든의 협상 중재를 거부했습니다 할러데이 이전에 파업하면 공급망이 엉망이 되고 국내 총생산이 1%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학자금 탕감 신청자 일부가 교육부에서 승인됐다는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법적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동성애자 클럽에서 5명을 숨지게 하고 25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힌 용의자는 2021년 사제폭탄으로 어머니를 위협해 체포됐으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하원의원의 손주입니다 어제 시작된 월드컵은 축구 자체보다도 주최국 카타르의 인권기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케빈 맥카피 하원의원은 자신이 차기 하원의장이 되면 몇몇 민주당 의원을 소위원회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 트윗을 원상복귀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트윗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전 CEO 바브 아이거가 자신이 뽑은 후임자를 해고하고 다시 CEO로 올랐습니다 시대의 정신에 따른 결정으로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돌아간 이후 가장 큰 기업 변화로 봅니다 디즈니 주식값 올라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오늘 미국의 전반적인 탑뉴스는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새벽에 이르는 사이에 있었던 콜로라도주의 클럽큐라는 동성애자들이 가는 클럽에서의 총격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워낙에 법적인 여러가지 문제도 연관되어 있고 해서 오늘 중요한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먼저 경제 이슈부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역량력 있는 철도 노조 주요 철도 노조 12개 가운데 12개를 꼽을 수 있다면 그 가운데 거의 제일 역량력이 높은 그 노조가 바이든 대통령의 협상 중재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거의 마감시간 몇 시간 앞두고 그리고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승리였는데 이번에는 이게 아주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도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UPS 생각나고요 그 밖의 식품이라든가 여러가지 다른 운송수단으로 하기 어려운 물론 이제 철로로 어디까지 가고 트럭으로 또 배달이 되고는 하지만 그런 무슨 포장식품이라든가 연료 자동차 부품 이런 무거운 물건을 포함해서 미국의 화물 수송의 3분의 2를 철로가 차지를 합니다 당연히 UPS도 대체를 마련을 할 테고 이건 왜 중요하냐면 할러데이 이전에 물론 이번 주 목요일이 Thanksgiving Day입니다만 더 큰 할러데이 크리스마스와 New Year 연말 연시 이런 할러데이 이전에 파업이 가능합니다 12월 9일에 파업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그 파업이 장기화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겪어왔었던 어떠한 물건이 됐던 그 상품 부족 또 가격 상승 그러면 이제 소매업체는 물건을 받지 못하는 거죠 COVID-19 시작되고 나서 한동안 몇 년 동안 항구가 제대로 오픈되지 않아서 겪었던 그 같은 곤란함을 전체 화물 수송의 3분의 1을 맡고 있는 이 철로가 파업을 하면 그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스마트 TD 기입니다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드라이버스 무슨 디비전 이렇게 해서 이곳이 한 멤버가 3만 6천 명이 있는데 거의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협상에 대해서 반대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철로 노조는 12개가 있는데 그 철로 노조 가운데서 하나라도 우리 이거 합의하지 않겠다 하면 파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요 물론 마지막 그 방법이 있기는 하죠 의회가 중재를 하는 건데 지금 연방의회가 네임덕 기간이잖아요 217회인데 218기 연방의회는 공화당으로 넘어가고 그 사이에 잠깐 남은 기간 동안에 무슨 데스틸링을 올리는 것 하며 할 일이 무척 많은데 철도 노조가 이렇게 우리 협상을 하지 않겠다 해서 의회가 중재하지 않으면 보통 이제 냉각기 같은 것을 두면서 그리고 이제 노조 측에 이렇게 할 경우 정부도 이렇게 하겠다 미국이 거의 쓰지 않는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강력하게 나가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 같은 카드가 하나가 남아있는 그 정도인데 더군다나 이번에 철로 노조원들이 파업을 할 수도 있는 이렇게 합의를 하지 않는 것에 중요한 게 보통 제일 중요한 게 임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9월에 잠정적으로 합의할 때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COVID-19 기간 동안에 일하지 못했었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이 올려놨는데 오히려 지금 철도 노조원들은 병가, sick day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임금 그 자체보다도 benefit, 임금 자체는 지금 협상에 참여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20년 동안 이 같은 협상을 해봤지만 20년 사이에 임금 올린 것은 최고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COVID-19 겨울 되면 또 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benefit, 병가 왜냐하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족들도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요구 조건이고요 그렇게 될 때는 지금 이자율도 올리고 공급망은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하는데 뭐 하나하나씩 좀 문제가 해결돼야지 경제가 안정될 텐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급망의 수송로인 철로가 파업을 하고 또 장기 파업을 한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이 겪었었던 것을 또 겪을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경제 회복도 힘들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이자율 조정도 연방준비제도가 이 문제까지 전에는 없었던 돌발 변수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또 묶어서 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한 달 정도 파업하면 미국 경제에 1600억 달러 정도 손해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전반적으로 GDP가 1%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9월 달에도 이제 백악관이 중재를 해서 이런 것이 일단 파업을 피했는데 그때도 이 파업을 피하기 전에요 왜냐하면 철도 노조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백악관이나 정치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화학물질 같은 거 수송을 막 중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쪽의 협상팀에 위협을 준 거죠 그 같은 화학물질로 물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염소 또 비료로 사용되는 에탄올이라든가 아니면 암모니아라든가 아주 생활 필수품에 들어가는 그런 요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협상하기 직전에 수송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UPS처럼 다른 철로가 아니고 우리가 다르게라도 비싸게라도 물건을 일단 이동시켜놔야지 되겠다는 것에 대비를 하고 있고 다행히 대부분의 소매 업소는 땡스기빙 데이가 내일모레 글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팔 물건의 재고는 갖고 있다고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 것까지 대개 갖고 있겠죠 그러나 뭔가 시기를 놓치신 그런 분들께는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때마다 재고의 균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의회가 내 임덕 기간에 이것을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인가 아무튼 지금 철도 파업 여부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또 들여다봐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클럽큐라는 동성애자들의 클럽에서의 총격 사건 5명 적어도 숨지고 25명 이상이 부상했기 때문에 또 심각한 부상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몇 년도였었죠? 플로리다주에서도 2016년도였네요 그때는 사망자가 49명이었고 부상자는 50명 훨씬 넘었었는데 이 케이스가 증오 범죄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콜로라도의 주지사라든가 또 사건이 발생한 곳의 시장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입니다 당연히 그런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콜로라도주는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주 자체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관대한 편인데 그런데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시인은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되고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정치인들이 이제 동성애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 같은 것을 많이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용의자에 대해서는 22살이고 용의자의 이름은 앤더슨 리 알드리치 2021년 지난해에 어머니를 사제폭탄과 다른 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중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왜 기소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고 모르겠다는 게 언론의 보도입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라 그리고 케이스는 다쳤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요 미국의 많은 주에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드 플래그 법이라고 해서 빨간색 적색기 누군가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무슨 소셜 워커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저 사람이 총을 갖고 있는데 위험해 하면 신고를 해서 판사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총을 일정 기간 동안 6개월 그리고 또 요청하면 연기가 되겠죠 연장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케이스에는 레드 플래그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고 그 어머니를 위협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캘리포니아주 71지구의 주 하원의원의 딸입니다 71지구가 어머니가 로렐 보펠이고 랜디 보펠이라는 71지구 하면 저쪽 캘리포니아 아래 샌디에고 그쪽을 포함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공화당 하원의원의 손자인 겁니다 용의자가 12시 거의 되기 전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많은 무기를 가지고 들어갔고 AR-15 총을 쏴서 사람들을 숨지게 했는데 두 명의 영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여러 총이 있었으니까 용의자가 가지고 온 핸드건을 빼앗아서 그 핸드건으로 용의자를 쏘진 않았지만 총으로 용의자를 때리고 태클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누군가가 911에 신고를 해서 911은 3분 만에 와서 2분 만에 용의자 다치긴 했습니다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당연히 지금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클럽큐라는 곳이 성 전환자도 있을 테고 동성애자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제인 밤 11시 몇 분 11시 거의 12시 다 돼서 있어서 11시 12시 조금 넘어서 자정 어제 자정 조금 넘어서 케이스가 아니라 사건이 일단은 종결됐는데 용의자가 체포됨으로써요 그런데 어제가 바로 이렇게 성소수자들을 생각하는 피해자가 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이 클럽에서도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이들에게 안전해야지 될 곳에서 축하하고 축하받고 하는 장소가 비극적인 장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성전환자의 날 그런데 요즘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미국 전국적으로 올해만 하더라도 300개가 넘는 법안이 이제 성소수자를 보호하자가 아니라 성소수자에 반대하는 그 같은 법안이 물론 법으로 다 통과된 건 아니지만 발의가 됐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사회의 위험 수위 같은 것을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2016년도 포리다주의 나이트클럽에서의 그때의 사건도 이것과 똑같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클럽은 큐라는 곳은 21년 동안 운영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팔고 밤에 영업을 하고 하는 곳이지만 21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시장도 얘기하고 경찰국장도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저 몇 건의 법 집행기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렇을 뿐이고 큰 문제가 있었던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전국적으로 극우단체들이 텍사스에서 네바다 또는 오레곤주에서 이 같은 성소수자들이 어떠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한다든가 협박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아이오아주에서는 한 여성을 차로 치이려고 했었던 그런 일도 있고 아무튼 폭력적인 이 같은 성소수자를 겨냥을 한 그런 사망 사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또 정치기의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올해 발생한 성소수자가 피해자가 된 그 같은 범죄의 4분의 1은 플로리다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오늘 아침 어제 그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 뉴스가 미국 전국적인 탑뉴스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량행 뉴 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협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는 월드컵이지만 사실은 월드컵에서도 저는 이제 뉴스를 전해드리니까요. 인권이 제일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1시에 이제 미국이 경기를 치르고요. 미국이 어느 팀인지 알고 계시겠죠? 한국이 H조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 B조잖아요. 그래서 잠시 뒤에 지금 월드컵을 뉴스적인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의 정치 뉴스 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은 웨일즈와 11시에 월드컵 경기하고요. 그리고 이란과 B조가 이제 시작을 해서 이란과 잉글랜드 6대 2로 잉글랜드가 이겼습니다. 한국은 목요일에 H조에서 우르가이와 경기를 하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에 그리고 이제 그날 아침 8시에 포르투갈과 가나가 경기를 치르는데 저는 이제 뉴스적인 면에서 이 월드컵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이요. 우선 레이티스트는 지난 금요일에는 여러분들께 맥주를 그 경기장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버드와이저가 스폰서임에도 불구하고 전해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원래 이제 7개의 유럽 축구팀의 주장들이 이를테면 이제 완장 같은 것 그 레인보우 팔찌 팔찌 내지는 완장 같은 것을 차려고 했는데 경기하기 한 몇 시간 전에 맥주랑 똑같네요.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금지시켰는데 FIFA에서 그렇게 그런 레인보우 완장 같은 것을 차면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옐로우 카드다 해서 차지 못했습니다. 왜 레인보우겠습니까. 지금 콜로라도주의 클럽 큐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카타르라는 곳이 워낙에 보수적인 그런 중동 땅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인권 문제가 있는데 특히 동성애자에 관한 그 같은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잉글랜드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웨덴 웨일 이렇게 미국과 같이 경기하는 팀이 두 팀이 들어있네요. 잉글랜드와 웨일 이렇게 해서 축구연맹이 금지했기 때문에 FIFA가 자동적으로 우리는 실망하지만 FIFA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선 카타르라는 나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32개 국가가 16강 가고 8강 가고 4강 가고 한국도 16강 갈 수 있나? 미국도 미국이 16강 가도 놀라지 않고 못 가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굉장히 재능 있는 선수가 많다고 하지만 월드컵에 어떤 경험이 있는 선수도 없고 또 다친 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국도 손흥민 선수 다친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까? 이제 한 달 동안에 4팀씩 8조가 32개 팀이 쭉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여러분들께서 월드컵 뉴스를 들으실 텐데 그러니까 월드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기장이 8개를 새로 지었다고 하잖아요. 카타르를 조금 말씀드리고요.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인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00년 전에 카타르는 영국 보호령이었습니다. 그런데 1939년도에 아니 거기서 5일이 나왔어요. 그걸 그때 한 거죠. 그리고 1960년이 되니까 세계 최대의 천연 게스가 매장된 곳이 됐습니다. 부자가 됐죠.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100년 만에 국제 정치의 여러 가지 지정 확산인 위치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주로 골프 국가에서의 역량력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카타르가 프렌치 클럽 세인트 주문 인수를 하고 페리스 세인트 주문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비 인 스포츠를 시작을 해서 유럽을 막 흔들죠. 그런데 카타르는 이번에 졌어요. 개막전에서 주최국이 지는 경우가 저는 뉴스하면서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실력이 안 되는데 주최국이었기 때문에 됐고 주최국이 된데도 워낙에 부정부패가 많이 연루됐기 때문에 카타르가 뉴스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2010년도에 결정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피파 집행위원 24명 가운데 18명이 뇌물수수 등으로 조사받고 피파는 그때 이후에 완전히 손실된 추락한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기록을 뉴스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3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한 85%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가디언이 지난달에 6,50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드컵 경기와 관련된 뭔가를 일을 하다가 노동을 하다가 숨졌다고 비난을 많이 했었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7개 국가들의 주장들이 완장 내지는 팔찌를 차려고 했었던 것처럼 성소수자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나 힘들게 하는 나라라는 동성애가 당연히 불법이고요. 그런 거. 그래서 이 카타르 대사가 얘기하기를 동성애는 마음을 손상시킨다. 이건 카타르 대사뿐만이 아니라 무슨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기는 하죠. 그리고 인권에 대한 자유뿐만이 아니라 언론 자유도 없어서 언론 자유도 이제 국제사회의 지표에서 보면 180개 국가 가운데서 119번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지금 피파가 월드컵 개최지로 카타르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54%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보다도 인권 기록이 더 부각되고 있고요. 또 여성에 대한 차별도 카타르가 굉장히 심한 곳이고 개막식 하는 것 보니까 여러분들 보셨죠? 특히 이제 BTS의 정국 또 영화 배우 몰건 프리드먼 나오고 뭐 이런 많은 개막식 아주 화려하게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경기하기 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도 제대로 잘 못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같은 것을 잘 못했다 하는데 팍스 스포츠 중계하잖아요. 팍스 스포츠도 지금 비난을 미국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막식 하고 중계하고 시작하고 할 때 카타르의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무조건 칭찬일색으로 그런데 팍스 스포츠에서 이거 중계하는데 카타르의 국영 항공사가 제일 중요한 스폰서거든요. 제일 중요한 스폰서다 하면 가장 팍스 스포츠에 돈을 많이 준 그런 회사다 하고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고요. 카타르 에어웨이라는 항공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기자들 앞에서 피파의 지아니 인판티노 회장이 한 1시간 넘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하는데 때로는 앉아서 때로는 막 일어서서 그런데 일어서서 했을 때가 조금 이상했는데요. 더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굉장히 강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본인은 피파의 회장으로서 카타르를 강하게 방어를 하면서요. 그래서 난 지금 느낌이 카타르 사람 같다. 아랍 사람 같다. 그리고 나는 물론 유로피언이지만 아프리칸 같지도 느껴지고 내가 게이와 같은 그런 필링도 느끼고 장애인, 이민자, 노동자 지금 카타르가 막 비난받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방어를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럽인들도 지난 3천 년 동안 인권, 윤리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유럽인들도 솔직히 반성해야 될 게 많지 않느냐 앞으로 3천 년 동안 반성해야 될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했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서서 두 팔을 벌리고 마치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슈퍼스타처럼 이렇게 하고 팔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팔이 좀 이렇게 되고 한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기울이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그런 모습을 하면서 누구도 비판하지 말아라. 나를 비판을 해라. 카타르를 비판하지 말아라. 나에게 십자가로 못을 박아라. 다른 사람은 비난하지 말아라. 그래서 영국의 가디언은 풋볼 지저스로 자처했다. 피파 회장이, 지안이 인판티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크라이스트와 같은 인물로 묘사를 하면서 뭐 그랬다. 이건 수비전 아닌가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피파의 회장이 강한 수비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타르가 에콰도르에게 개막전에서 2대0으로 패했죠. 패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주최국이 이겨야지 와 하고 붐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은 조금 수그러들기는 했습니다. 미국 B조, 잉글랜드, 이란, 미국, 웨일즈, 한국, H조, 포르투갈, 우루가이, 가나, 한국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은 우승은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로 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미국은 준중결승 못 가도 놀랍지 않고 지금 그렇게 돼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지난 금요일과 현재 중간선거 개표 업데이트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왜냐하면 그만큼 95%가 개표했는데 콜로라도주의 한 지역의 하원 의원 그것도 정말 여기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려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연하고 거의 확정적인 것은 미치 맥커넬 상원 의원이 공화당의 원내대표 계속 유지를 하게 되고 케빈 맥카피 하원 공화당 의원이 하원의 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계속 어제 팍스 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 이름 다 대고 그 사람들은 소위원회에서 내가 제명시켜버리겠다라고 공약을 합니다. 그런데 하원 의장이 제명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과반수의 표를 받으면 소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제명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을 의제로 끌고 갈 그럴 권한은 하원 의장에게 있죠. 그래서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캘리포니아주의의 아담 쉬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굉장히 비난 많이 받았잖아요. 목이 가는 펜슬처럼 가는 아담 쉬프 하면서 정보위원장을 하고 러시아와 트럼프 캠페인과의 그 사이에 여러 가지를 많이 파헤쳤으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에릭 스월웰이라고 역시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 이 사람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사람과 중국 스파인 줄 모르고 서로 알고 지내다가 연방 수사국에서 저 사람 중국 스파일 가능성이 있어 라고 지적을 받고는 관계를 끊었던 이 사람도 정보위원회에서 없애버리겠다 하고 이란 오마르라는 지금 하원 의원의 경우는 미네소타죠. 이 의원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이스라엘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역시 외교관계위원회 소속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쫓아버리겠다 하는 거죠. 미국이 winner takes all이기 때문에 다수당이 그 뭐 20개가 넘는 소위원회의 의장직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오마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에 너무 설설 긴다. 그것도 이제 돈과 막 비유를 하면서 막 돈 받고 그 로비력에 꼼짝 못한다 하다가 어떤 때는 본인도 그 역풍의 젊은 혈기와 믿음에 따라서 말은 했지만 사과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소위원회에서 내쫓아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도 소위원회에서 내쫓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의의 초선 연방 하원 의원을 하도 음모론을 퍼뜨리고 그리고 역시 이 의원도 반유대적인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또 코비드-19 때 정부에서 공중보건 위생 시스템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백신을 맞아라. 마스크를 써라. 이런 것을 강제한다고 홀로코스트에 비유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소위원회에서 박탈, 그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그때 난 이걸 영광의 배치로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일들이 있었고 폴 라이언 전 하원 의장이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주말에 인터뷰를 많이 하던데 역시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토록 힘없이 주저앉고 만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중간선거 이후에 그렇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공화당은 더 걱정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안 된다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미 나는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당파로 나가면 민주당 표보다는 공화당 표를 제너럴 일렉션에서 본선에서 많이 깎아먹겠죠. 이래저래 공화당은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테슬라가 지원도 많이 받았어요. 서로 잘 통하고 백악관도 여러 번 가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주말에 사람들에게 트위러에서 투표를 한다. 여론조사를 한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1월 8일에 트위러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트위러로 어카운트를 복귀시켜야지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닌가 일정 시간 동안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투표를 했더니 반올림해서입니다. 52% 대 48%로 4%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어카운트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발표를 하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카운트를 회복, 복귀시켰습니다. 물론 팔로워를 0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도 많던데요.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요일에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 다시 트위러로 돌아가지 않는다. 본인은 이미 본인이 소셜미디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갔었던 사람들이 전형적인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니까 이 같은 매체는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만드는 거니까 다시 돌아올지 모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면 일론 머스크 플러스 트럼프라는 트위러가 어떠한 그런 소용돌이를 만들어낼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지켜보는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트위러의 플랫폼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말하고 나서 그 말이 평생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윗을 다시 할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카운트는 여러분들 팔로잉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팔로잉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디즈니사의 CEO가 15년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후계자를 탁 선정을 해서 주고 자리를 물려주고 물러났는데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디즈니사로 볼 때는 권력투쟁이고 일반인들로 볼 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한 두 가지 정도의 생각할 거리를 주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전국 화물로조의 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휴를 앞두고 경제 탈선 위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상당히 많고요. 물론 아직 파업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디즈니사의 그 바브 아이고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15년 동안 디즈니의 CEO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야를 개척을 했는데 그가 디즈니 최고 경영자로 즉시 복귀를 했습니다. 33개월 만에 15년 CEO 하다가 CEO 자리 사임하고 33개월 만에 다시 복귀를 한 건데 물론 2021년까지는 회장직은 유지를 했었고 지금 CEO로 복귀를 한 겁니다. 밥 밥이네요. 밥 B.O.B. B.O.B. 밥이 중요하죠. 미국식 밥이나 한국식 밥이나 밥 채팩 3년이 안 돼서 해임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에 6월인가요? 5월인가요? 6월 달이네요. 3년 재계약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디즈니사에서 결국은 해고하고 밥 아이고를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물론 본인이 사임하기를 원했었고 그 전에 많은 승계자를 찾았었고 했었던 사람이지만 올해 영원 무궁토로 가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디즈니도 다시 한 번 또 다른 장기적인 CEO를 찾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헐리우드에서도 놀랐고 월스트리트에서도 놀랐고 디즈니 주가가 기대치보다 굉장히 나빠서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던 그런 중이었기 때문에 이 밥 채팩이라는 CEO, 33개월 CEO의 기록에 실망해서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당연히 이 사람은 디즈니 공원 그쪽에서 오래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팬데믹 그 기간 동안에 CEO를 하면서 팬데믹 때 누가 디즈니 공원 가지 않잖아요. 그때 굉장히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아졌는데 이 새로운 CEO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즈니 텔레비전과 공원 분야가 계속 다르고 넷플릭스라든가 많은 경쟁 업체가 있잖아요. 그 경쟁 업체에서 경쟁을 하려면 넷플릭스도 선발 주자고 하니까 돈을 많이 투자를 했었어야 됐고 돈을 투자만 했지 그 분야에서 손해가 많잖아요. 처음에 이게 또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디즈니의 운명이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서 지난주에 이 밥 채팩이 앞으로 우리가 고용은 동결하겠다. 감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비용 절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트위러의 일론 머스크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있었다는 것은 뉴욕타임스가 2020년대부터 본인이 바바이거가 그 자리를 내려오고 2개월 뒤부터 계속 긴장이 있었다는 것은 있었는데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이기기 위해서 돈을 이제 수십억 달러를 쓰고 돈은 이제 이 성과가 별로 없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플랫폼은 구독자 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스트리밍 부분에서 막대한 정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더군다나 밥 아이가 아래에서는 그것도 이제 시대에 좋았던 때가 있기도 있었겠지만 디즈니가 무슨 영화 프랜차이즈라든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스타 월즈 영화 프랜차이즈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다가 팬데믹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이런 것이 싫었고 더군다나 밥 아이가는 이 새로운 CEO가 디즈니의 올랜도에 있는 폴리다 주지사와의 싸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한 겁니다. 밥 아이가는 지금 이 챕 차팩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폴리다의 주지사가 디즈니라는 것은 창의성을 얘기를 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시대를 앞서가고 하는 작품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나 아니면 작품도 그런 작품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관대한데 이 밥 최팩은 침묵했다는 거죠. 프로이다 주지사가 그런 것을 그렇게 압박을 하고 할 때 이게 밥 아이가와 밥 최팩이 다른 이유 해서 긴장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 회사의 전체적인 이런 가치가 2022년 한 해 동안에 40%나 하락했으니까 이렇게 빨리 즉시 바꿔버리는 게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이 주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 대기업이 S&P 500 지수도 올해 17% 이상 내려갔지만 이 디즈니는 40%니까 어마어마하게 S&P 500 많이 내려간 것보다도 더 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개장을 했을 때 주가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8% 정도가 상승해서 아주 순식간에 140억 달러의 가치를 디즈니에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의 디즈니로의 귀환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한때 해고됐었잖아요. 본인이 그 회사를 만들어 놓고 해고됐었다가 다시 들어갔죠. 그때의 비유를 합니다. 아마 기업의 변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부분일 것이다. 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밥이 경영하다 또 다른 밥이 맞다가 또 원래의 밥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 나갈 때도 충격이었고 다시 들어올 때도 충격입니다. 학자금 탕감에 대해서는 제가 레이티스트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 봐 전해드립니다. 지금 연방교육부에서 신청을 하셨던 분 2600만 명 가운데서 승인을 한 그런 분들께 연방교육부의 이름으로 승인됐습니다. 하고 지금 이메일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승인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추가로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연방교육부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승인은 됐고 지켜보고 있지만 우리가 법무부가 교육부를 대신해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연방법무부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블록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이걸 좀 지켜보십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또 이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들 아직 이메일을 신청은 했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승인됐다는 이메일을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아무리 아무리 찾아봐도 가장 중요하게 궁금한 부분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진행된 것처럼 법적인 소송에서 진다면 그 다음에는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는 아직 지지 않았으니까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합니다만 뉴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자꾸만 찾아보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